안녕! 안녕하세요. 대장판입니다. 추워 죽겠다! 일주일에 뵙겠습니다. 하나 더 멈추보자. 자, 뒷담 안 해니까요. 어우 추워. 딱 뵙게 되겠네요. 일주일이거든요. 추워 죽겄네, 지금. 응구 졸려나? 응구! 응구 졸려. 이제는 지나이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요? 코끼리랑 어우 추워. 들어가다니깐. 아아아. 어우 나 버려. 아 추워. 아, 떨린. 아, 떨린. 추워 죽었어요. 어우 왜 이렇게 추워. 오늘 딴게 아니고요. 간만에 씨를 자니까. 겸치에도 먹을 겸. 하고 있거든요. 지금 또 뭐. 뭐야 어디 갔어. 없어졌는데. 겸치 얼마 안 남았어요. 25원 밖에 남아서. 아, 추워. 꼬마들 좀 정도만 가네요. 한 세 개만 실화시키려고 합니다. 어우 추워. 아, 어떻게 해?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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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고. 공룡력이 안 좋네요. 왜 이렇게 좋아. 얘를 키워야겠네요. 아마 87% 공룡이니까 갑니다. 진화. 정상으로 잡았던 천짜리가 80%의 공식으로 였거든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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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꾸리 만들었습니다. 우유아. 스킬은 진짐. や을수록 맞춰야 합니다. 아 지금 바꿔야겠다. 아 지금, 아니지. 아예. 기술로 돌아갑니다 얼른 맛까지 키울지 생각을 했는데 2600까지 갈까요? 일단 2500원 붙여 놓을거에요 몇가지가 삼신알골인지 기억이 안나서 추워 이제 2500 달렸어요 곧 타겠네요 2500만원 찍죠 발가루가 있지만 당장 쓸 생각이 없으니깐 와 정말 좋겠다 스크래머신 너무 고소 바꿔야죠 다구리 진흙뿌리기 버리고 돌떨고 진흙뿌리기 잠시 좀 떴으면 좋겠는데 어딨냐? 여기있다 바꾸자 락뿌리기 락뿌리기 그냥 쓰자 뭐 락뿌리기 하고 올라가야지 지금 그 밤에 들어왔어요 어 걸렉걸렉 배달이 없네 소콘도 한번 야생을 잡았었죠 아 맞다 아 맞다 알통만 제가 95 잡았었거든요 지폐에서 끊겼네 지폐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 저것도 없어져요 인터넷 럭키랑 괴력만까지 하면 되겠네요 딱 3개만 하려고 합니다 많이 안하고 어디있지 여기가 튕기거든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검색할게요 편면 95%짜리 여기있죠 93%짜리도 있고 95%짜리 하나 더 있고 이거 이벤트 때 많이 잡았죠 100% 못 잡았지만 아마 검색해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얘 지나가겠습니다 퍼플펀치 뜨면은 강화해야죠 안 뜨면 머신 하나 정도만 쓸려고 해요 많이 안쓰고 좀 애끼려고 합니다 꿀 멋져버려 자 그리고 캔디 참깨 돌파하겠네요 도랑마니 이미 6개가 있는데 임파이트가 2개 끼고 퍼플펀치가 4개라서 퍼플펀치 노리고 있죠 이건 또 공동력이 15거든요 95%가 키울만한 가치는 있죠 땅 헉 맞고 일반 기술 머신이 많기 때문에 저것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완전 개아이 느끼죠 괴력놈아 괴력놈아 우리 흠 흠 흠 흠 여기다 알통만 분리펀치 버리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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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이따가 흠 얘도게 조금 이따가죠 흠 흠 흠 흠 흠 예상한 레이드 잡았으면 1941이었네요 지금 딱 20여도일까요 아까가 19레빈가 됐을뿐 그러면 마지막 럭키 해보겠습니다 흠 흠 흠 흠 누구를 할까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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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키넛이 많기 때문에 걱정 안하고요. 아니면 93%랑 96% 있는 거 하든가 말든가 공위라는 거고. 여기서 해피너스까지 만들었습니다. 낫구리, 괴롭런, 해피너스. 핫한 아이디어에요. 스킬은 맞추기 사각이네요. 공존놀이네. 강화 한번 해주고. 2,500 발생했죠. 이 정도면 충분해요. 이렇게 해서 해피너스가 많아질 거예요. 여기서 4명이요. 93% 하나. 67% 하나. 60% 하나. 몇 개. 별로 안 좋은 거. 이렇게 해서 강조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경험처도 꽤 많이 올렸습니다. 여기서 강조할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하루에 좋은 하루 되세요. 뿅.